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저희 아기랑 임무가 없어서요. 전화도 꺼져있고 부모 사진이랑 애 사진이랑 한번 봅시다. 있었는데 20분 정도 가짜였어? 그야라 집에 나가서 안 돌아왔어요. 그 여자 좀 이상해. 언제라고? 언제 그랬다고?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. 둘이 짜고 애 빼돌린 거라고요. 누구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? 아주머니 조카잖아요. 혹시 아시는 게 맞나요? 조카 아니에요. 그냥 나 소개만 시켜주면 돈 준다길래. 잠깐만 잠깐만요. 상신 한매하는 사람이지? 제가 찾을 거예요. 사랑이 어딨어? 이지선 씨 수배 때려야 되니까. 나 안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어 봐. 내가 죽여버릴 거야. 가만히 안 둘 거야. 진짜 죽여버릴 거야! 아하! 자! 아하! 이거.. 네! 이렇게 하자! 감사합니다.